아 멋진다 어때요 형은? 잘했습니다 드림팀의 막내 김동준 부모님의 응원 속에 멋진 경기를 펼쳤으나 김병만의 기록과 불과 0.03초 차이로 뒤져 아쉽게도 불안한 일 같죠? 네 어 네 어 네 어 어 괜찮아요 아직은 네 좋아요 시간 좋아요 13초 아 아 아 자 21초 아 아 우와 좋았어요 중간에 잘던 잘 멈췄어요 네 이상일씨 완전히 아 반대로 그렇죠 이야 머리를 잘 쓰고 있어요 야 마치 고개를 하는 고개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47초 45초 자 시간은 괜찮습니다 아 아 괜찮습니다 아 아 아 아 육중식 공수 부대 특전 부사관 출신 준비 출발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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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방대원들에게 한 말씀해 주셔야죠 떨어지지만 다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윤중식 선수가 탈락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주연 선수도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이상인씨와 탈렌트 동기이면서 이주연 화이팅 조연아 내 방돌이 옛날에 과연 어떠한 운동신경으로 기록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준비됐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주연 준비 출발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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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주연 선수 출발 뚝 떨어지네요 아니 이게 뭡니까 본인도 어이없죠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어요 아니 일부러 그러고 좋은데 두 번째 퐁에서는 다람쥐가 그 체바퀴 돌듯이 이야 발 빠르대요 너무 아쉽겠습니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되죠 이주연 탈락입니다 네 서경우 경의를 위해서 많은 응원단이 오셨다면서요 예 검찰사에서 의경분들과 직원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예 예 파이팅 파이팅 자 진원씨 자신 있습니까 저 의원을 제 응원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아예 지금 자신감 충전 완벽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서경우 경의 준비 출발 아 아 좋아요 그렇죠 공구초 10초만에 왔어요 11초 아 시간 좋습니다 그렇게 급해 보이지도 않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단축을 시켰습니다 18초 가장 어려운 4단계 자 빙글빙글 거미줄 그렇죠 자 여기서 뒤집어서 반대로 넘어가야죠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넘어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반대로 넘어가야죠 아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침착해야 됩니다 침착 자 서야됩니다 이제는 서야됩니다 서야됩니다 좋았어요 56초 자 50 시간하고는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서경우 경의 약 1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응원을 하러 왔습니다 자 과연 어떤 기록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자 구미 최강연합팀에서 성공을 하다면 최초로 첫 번째 성공을 나오게 됩니다 1분 26초 87로 구미 최강연합팀에서는 첫 번째 완주자가 됐네요 기분이 어떻습니까? 기분 좋긴 한데 기록을 먹기 위해서 좀 아쉽습니다 응원하러 오신 분들한테 그래도 볼 면목이 있겠네요 예 그래도 얼굴 들고 알겠습니다 자 경례 한번 해 주십시오 바로 해 주시고요 네 이제는 코코제 진호 준비 출발 출발 너무 답답하고요 굉장히 부끄럽네요 진원 탈락입니다 마지막 팀 이윤열 선수 밥만 잘 먹더라 이현 이윤열 선수 출생이 구미고요 별명이 천재테란 준비 출발 몸 가벼워요 몸이 가벼워요 멈췄어요 네 네 네 아! 오! 나는 무슨 할아버지가 가시는 것처럼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요 충분히 그네 타고 크릿 타고 크릿 네 충분히 천천히 집중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분이 무슨 게임을 즐기네요 네 네 한계단 한계단 아주 네 한계단 한계단 아주 야 뒤로 가는 건 처음 봅니다 네 네 아 발이 쥐나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손만 잡으면 되죠 손만 잡으면 손만 잡으면 네 자 이제가 문제네요 지금이 문제예요 빙글빙글 거미줄 여기서 과연 어떻게 소화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돌다리도 두드리려고 해보는 성격이에요 그렇죠 자 팔굽혀펴기를 한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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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매달리고 있다가 그렇죠 다시 그렇죠 다시 가야죠 한 번 뒤집을 때마다 두 발짝 뛰네요 아 사랑해 Custom Larry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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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조심스럽게 하신 거 아니에요? 자신감